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김은결입니다. 저는 평상시에 건축과 글에 관심이 많았고, 그래서 이번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주제인 틈새건축에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 서촌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. 저는 에세이를 출품했고, 오랜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게 라는 제목의 에세이로 작성하였습니다. 저는 서촌을 담아냈는데, 그 중에서도 백송의 200년 된 그루터기가 함께하고 있는 브리웰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 서촌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공모전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, 좋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성장하고자 합니다. 서울건축문화재와 이번 공모전 모두 더 잘됐으면 좋겠고, 앞으로도 많은 참여 꼭 하겠습니다.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, 화이팅!